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1%대로 올라섰습니다. 2년 3개월 만에 0% 성장률에서 벗어났는데요. 정부는 올해 2% 이상의 성장을 자신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김태영 기자입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.3%로 집계됐습니다. 2021년 4분기 이후 줄곧 0%대 성장률에 머물렀다가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한 겁니다. 시장 전망치인 0.5에서 0.6%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수출과 건설 투자 회복 때문입니다.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0.9% 증가했고 건설 투자는 건물과 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.7%나 뛰었습니다.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민간 소비가 0.8% 증가하며 소비 심리도 회복됐습니다. 정부는 깜짝 성장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당초 예상했던 2.2%는 넘어서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미 글로벌 IB 등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플러스 성장이 지속할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. 지난해까지 저조했던 민간 소비는 기저효과로 반짝 회복했을 뿐 완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간 건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또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이어지면 부동산 PF 부실이 커지고 건설 투자 지표도 부진한 흐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. 대외적인 위협 요소들도 문제입니다. 정부는 추경이나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고물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.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